영호남의 시도지사 4명이 사상 처음으로 텔레비전 토론회에 출연해 지역의 발전과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비대화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영호남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범 기자입니다. 영호남의 지역 MBC가 공동기획한 희망 대토론. 4명의 영호남 시도지사가 사상 처음으로 방송 토론회에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정말로 중단하지 않고 희망적인 그런 협력과 상생의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리적 문화적 차이는 다양성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의 또 다른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5월 묘역을 공동으로 참배하면서 상생의 결의를 다진 단체장들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동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간협의회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영호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이 수도권의 비대화와 부작용을 공유할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뜻을 세우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후배들에게 그런 길들을 저희가 열어야 될 그런 의지들을 다져가는 그런 대토론 안에서 참 그래도 어려운 중에서 또 큰 희망을 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인류의 발전사입니다. 동서 간의 갈등, 장벽 이게 허물어질지 않을 공고한 선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허물어집니다. 사상 최초로 선을 맞잡고 5월 영양 앞에 상생과 통합을 다짐한 4명의 단체장. 영호남의 시의도 지사들이 내놓는 동서 교류와 지역발전 방안은 오는 일요일 오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